이혼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2년 전부터 자신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,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. 이추원 기자입니다. 지난 26일, 이 아파트 단지에서 34살 이집트 국정 남성이 전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.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 여성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,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40여 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가자고 했는데, 여성이 거절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됐고,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는 벌금 70만 원을 받았는데,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돼 가장 높은 A등급으로 경찰이 관리해 왔습니다. 하지만 이 남성의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. 이 여성은 지난해 2월엔 스토킹 혐의로, 한 달 뒤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을 두 차례 더 신고했는데,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됐습니다. 이후 지난해 10월 이혼하면서 올해부터 경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 아멘